아.. 이제 일어났네요.. 아.. 피곤하네.. 하루에 브이로그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.. 죽겠네..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.. 아.. 놀러 가고 싶다.. 졸려 죽겠다.. 아멘.. 퍼망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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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께게 만들어봐.. 2분 만.. 1분후.. 한.. 2분.. 4분.. 자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한 끼 또 먹고 신나게 또 PT도 하고 마무리 해야죠 오늘의 메뉴 자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 형님께서 커피를 사주신다고 해서 커피 사러 갑니다 이번엔 2 플러스 5나서 합니다 1 플러스 1 그런거 싫어한다 그런거 싫어한다 우리 형님 남자가 돈이 없지 각오가 없나 각오가 없습니다 저는 커피를 산 자의 여유 역시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티타임을 즐길 수 있게 해준 우리 형님에게 다같이 박수 아휴 PT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닭가슴살 200g 이렇게 배워서 먹으려고 합니다 각대 두 끼죠 원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이제 PT가 잡혀가지고 이제 빨리 먹고 PT를 하러 가야돼 시간이 없을 땐 그냥 이렇게 먹어요 아마 트레이너분들은 정말 공감하실거에요 음 그래 저렇지 인기 강사에 참 맛도 없어요 이렇게 먹는 맛도 없어요 이렇게 먹는 맛도 없어요 이렇게 먹는 음 오늘 하루가 참 기네요 여러분 이제 정신 내신데 네 아니요 괜찮아요 저 시간만 찍는거에요 퇴근 네 자 이제 퇴근하고 킹콩 피트니스로 운동하러 갑니다 아 진짜 날씨 쨍쨍할 때 왔는데 벌써 노을이 지고 있네 항상 이 풍경을 보면서 퇴근하네요 사람 진짜 많네 오늘 애들도 많구요 자 이제 주차하고 킹콩 피트니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등운동 하는 날이구요 또 이제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랩풀다운 또 빡시게 해야겠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진짜 날씨가 너무 좋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? 원래 이상했지만 자 이제 가봅시다 얼른 걸어야겠다 얼른 건너야겠네 얼른 건너야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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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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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